내가 고춧가루는 비법을 알아냈거든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비법을. 밥을 먹고 나면 꼈어, 그러면 자기가 먼저 이 일을 본 다음에 한번 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도 봤으니까 그냥 너도 한번 볼래, 이런 거. 책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진짜 이런 젠틀하신 분들한테는 난 괜찮아. 쨍쨍쨍. 쨍쨍.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냄새는 더 하지. 껌이랑 사탕이라도 좀 드시려도 그래도. 젠틀린 문제네, 젠틀린 문제야. 껌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누군가 한 명은 총대로 매야 되나? 얘기를 해야 돼. 사다리 타기 하자. 사다리 타기. 어휴, 어렵다. 근데 얘기를 한다고 쳐. 자, 따라라라라. 어, 수리랑 쳐! 네가 얘기해. 네. 수가. 사다리 타기 하자. 부장님. 요즘 뭐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너무 가까워. 아! 뭐야, 이넘새. 아! 뭐야, 이넘새. 진짜 그렇게? 아, 진짜 그렇게? 이렇게 해? 최악이야, 진짜. 난가? 너무 나빠. 난가? 어? 부장님. 난 모르겠는데. 아! 떠들려. 나? 아! 나! 잠깐만요, 저 잠깐 나간다 올게. 나! 잠깐만요, 저 잠깐 나간다 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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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너라면 진짜 그렇게 한다고? 부장님 우시지 않을까요? 네가 해봐. 이 자녀라, 이 자녀라, 이 자녀라, 이 자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고생했고. 자, 우리 회식! 이현 씨 빨리. 회식 어디서 갈까요? 하아, 보자. 왜 이렇게 날뿐이 많아. 빨리 얘기해. 지금이야. 공기가 탁하다. 지금 탁해졌죠, 지금. 이현 씨, 문제 있어. 어? 너야? 얘기해봐, 안 돼. 저기 사장님. 아, 얘기해봐. 물 한잔하셨으면 좋겠어요. 물? 민트차 같은 거? 민트차? 건강에, 건강에 좋다고. 어휴, 나 요즘 얼마나 건강한데. 무슨 일 있어? 고민 있구나. 고민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 눈 매워, 눈 매워. 우리 언니 갑자기. 얘기를 안 하시니까. 난 진짜 이런 얘기 잘했어. 야, 그럼 내가 낫네. 차라리 이런 건 어떨까? 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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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것도 드시고. 계속 드세요. 드세요. 다들 욕했지만 내가 제일 낫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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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어려운. 구찌 테스트기가 있어. 그게 뭐야? 구찌를 하면 음주 테스트하는 것처럼 구찌 테스트 기계가 있어. 수고하세요. 얼마야? 15초로. 괜찮다, 저거. 저거다. 구찌 테스트 기회에 우리 회식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해보는 거지. 어, 저 이거 샀는데. 한 번 세 번 해볼게요. 삐. 어? 20 나왔네. 너 한 번 해봐. 어? 24. 하... 여기 삼촌. 어, 잠깐만. 삼촌. 기가 이제 안 되는데요? 삼촌. 고장 났는데요? 어? egy